스팟을 보시면요. 얼룩이나 반점을 의미합니다. 얼룩이나 반점. 그래서 비유적으로 쓰여서 오점이나 흠, 오명을 의미하고요. 얼룩이나 반점. 그래서 비유적으로 오점이나 흠이나 오명. 두번째는 어떤 특정 장소나 지점을 의미하죠. 특정 장소나 지점을 스팟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번째 동사로 쓰여서 더럽히다, 때를 묻히다. 더럽히다, 때를 묻히다. 네번째 뭐뭐를 발견하다. 여기 있는 뜻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The paint spotted my dress. Paint가 내 드레스를 더럽혔다. The paint spotted my dress. The paint spotted my dress. I finally spotted my friend. 마침내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I finally spotted my friend in the crowd. 사람들 속에서요. 그 다음에 핫스팟. 뜨거운 장소, 뜨거운 지점. 왜 뜨겁습니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지역을 핫스팟이라고 하고요. 도박장이나 유흥가와 같은 것도 뜨겁겠죠. 그래서 핫스팟. 호텔이나 식당 등의 무선 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 역시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In the 1960s, 1960년대에 Vietnam became a 핫스팟. 베트남은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Became a 핫스팟. Became a 핫스팟. 그 다음에 hit the spot도 알아둬야겠습니다. Hit the spot. A glass of hot water. 뜨거운 물 한 잔은 would hit the spot. 그 장소를 때리겠다. 즉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딱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glass of hot water would hit the spot.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딱이겠는데.